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시키폰으로 설명드릴건데요 저는 삼카포에서 치는거구요 이 부분 구독자 홍둘디님께서 요청을 해주셨는데 조금 늦었죠 전에 한번 연습한거 올린거를 보긴 봤는데 다음에 혹시 다시 하시게 되면 참고하셔가지고 연주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마디는 C코드 잡고 솔라에서 시작이 되요 3번줄 솔라 그 다음 첫 마디 C코드에서 도 미 도래 이렇게 되는데요 그는 5번하고 여기 도 5 2 0 4 3 미 도래 1번 미 도래는 2번이죠 솔라 도 4 3 미 도래 그 다음 지온 미 코드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는 마시 를 눌러주고 5 3 2 그 다음 솔라 미 를 치는데요 1번줄 3 플래스 1번줄에서 솔라 슬라이딩으로 가고 위 여기서 5 3 2 솔라 미 그 다음 두번째 마디는 A마이너로 가서 5 3 2 앞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근음하고 5 3 2 까지 쳐주고 여기도 다시 한번 솔라 미 그 다음 A마이너 G코드를 듣고 6번 근음을 쳐서 6 4 3 도 시 솔 2번줄 도 시 솔 5 3 2 솔라 미 6 4 3 도 시 솔 이렇게 되요 두 마디에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솔라 도 4 3 미 도래 5 3 2 솔라 미 5 3 솔라 미 5 3 솔라 미 6 4 3 도 시 솔 그 다음 세번째 마디는 F 코드에서 라 를 쳐주니까 약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그는 4번 하고 여기 3번 4 3 동 3 2 까지 쳐주고 라 도 파 3 2 1 라 3 2 라 도 파 G코드로 가서 레 3 플래시 2번주 를 누르고 그는 6번 하고 여기 동 5 4 솔 도래 6 2 동 5 4 까지 치고 솔 도래 라 4 2 라 도 파 레 솔 도래 그 다음 네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미 를 치는거에요. 그는 5번 하고 여기 미 1번 5 1 동 4 3 미 도래 1번 미 도래는 2번 줄이죠 미 미 도래 그 다음 G 코드로 가서 6 4 3 솔 라 도 6 4 3 솔 라 도 이렇게 되죠 그 세번째 네번째 마디를 붙여서 보여드리면 라 3 2 라 도 파 레 솔 도래 미 도래 미 도래 미 도래 미 도래 그 다음 다섯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도를 쳐주니까 여기는 이제 앞에랑 똑같네요 첫번째 마디라 도 4 3 미 도래 지옴 B 코드 5 3 2 솔라 미 그 다음 여섯번째 마디는 A 만화에서 5 3 2 1 2 3 그 다음 A 만화 온 G 코드 6 4 3 도시 솔 앞에 했던 부분이랑 똑같아요 5 3 2 1 2 3 6 4 3 도시 솔 그 다음 일곱번째 마디 F 코드에서 앞에 쉼표 있는 부분은 4 3 2 까지 치고 4 3 2 그 다음 라 도 파 4 2 1 G 코드로 가서 레 6 2 동 5 4 3 도래 4 3 2 라 도 파 레 도래 그 다음 여덟번째 마디는 D 마이나에서 레 를 쳐주는거에요 그는 4번하고 여기 레 2번줄 4 2 동 3 2 1 2 3 까지 치고 미 1번줄 쳐주고 미래는 해머리 그룹 미래 도 미래 도 3 2 1 2 3 미래 도 3 2 라 도 도 도 이런 식으로 돼요 다섯번째 마디 다섯번째 마디부터 다시 보여드리면 도 4 3 2 도 레 5 3 2 솔라 미 5 3 2 1 2 3 6 4 도 시 솔 라 도 라 도 파 레 도 레 도 미래 도 사 미 라 도 도 도 이렇게 노래 디마이나에서 사이 동사 미 1 2 3 미래 도 사 미 라 도 도 도 사 남 3 2 2 3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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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